1. 인간의 침식체와 싸우는 4종 이상의 침식체와 싸우는 것 그거 알아? 원래 인간은 4종 이상의 침식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.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가진 힘이란 건 그만큼 나약하니까. 하지만 현실의 싸움이란 건 단순한 전주력 수치의 대결이 아니야.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나보다 약한 녀석과 싸우는 적이 없어. 관리국 최강의 에이스라는 침식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. 이전 적당합니다. 철 Normal dy вик의 세 pastor certified running 가능 설렝 화 감사합니다.